올림프스 EP5의 와이파이 기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와이파이 버튼을 터치하면 QR코드가 실행되고 올림프스 어플을 실행시킨 후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프로파일 설치 메뉴가 나오고 프로파일이 설치되면 올림프스 어플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와이파이가 EP5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EP5와 연결이 되면 이제 어플에서 사진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카메라 롤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트 기능도 사용됩니다. 보이는 것을 터치하면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이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고 바로 전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송 속도는 사진의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진의 이미지 크기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이미지 크기는 가져오기 사진 편집 GPS 정보 추가 등의 메뉴를 지원합니다.